맨날 말자 해도 가슴 손목을 맺혀있는 땡했어? 언제 땡해 너 42년간 울산 생활을 마감하고 공기 좋은 영동군 매곡면에 둥짓던 황보경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인자 내내 여기 올 줄 알아서 이건 임자는 장국팔두광산 만나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북말을 할 줄 아는 겁니까? 이거 이뻐라 화에 탈 쓰고 내래 뚜껑 보고 웃지 말라 뚜껑 다시 써가서 대낮에 탈 뜬 줄 알았으요 그럼 여긴 우리 오마니 고향이야 아바디는 평남 대동군이지 거긴 막혀서 가질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북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럼 아바디 고향인데 뭐 그거 오카 가서 다 말하면 아바디 말이지 뭐 노래는 무엇을 하실까? 난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형님 만나러 와서 테스 형 테스 형! 르ank 수아! 거기는 양보는 아리보 Pop의색 좀 아바따 아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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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바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웃음 그 숨에 묻는다 그저 왈츠 거느리 거맛기는 하여도 죽어도 고마니 또 내일이 두렵다 아테스요 세상이 왜 이제 왜 이렇게 힘들고 아테스요 서클 아테스요 세월은 또 왜 저래 너 자신을 알라며 통내 뱉고 간 말이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대수형 붉은 장미처럼 화끈한 여자 김옥화 인사드립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남행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흔들리는 차차 눈물으로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반전 남행열차 반전 남아기는 흔들리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 누님들 심상치 않아요 누구세요?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? 예심해서 땡했어 춤만 쳤어 잠깐만 일로와 노래는 지금 하시지만 둘이 같이 나갔다가 예심해서 떨어졌어요? 네 얼마나 억울하셨어요? 억울하지 왜 떨어진 것 같아요? 못하니까 아니 우리 정환욱 작가님이 나빴네 이런 임무를 아니 빨리 노래 한 곡 시켜줘요 누구를요? 여친구 떨어졌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한번 시켜줘야지요 그러니까 텔레비 나왔잖아요 아니 공정한 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? 그래도 땡해도 좋아 MC 재량으로 좀 시켜주세요 제재량이요? 미석아 해줘 아니 누님이 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MC도 잘 보고 하이터같이 잘 생기고 정도 많고 코미디도 잘하고 아니 그러면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요? 그러면 여러분이 그려라고 외쳐드리면 기회 드릴까요? 그려 진짜로? 그려 그려요 그려 갈게요 자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정 정 정 왠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정 정 정 떨어져도 괜찮아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지고 간의 정 지고 간 살아 정 정 정 정 정말로 미워 정말 미워라 나는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당신만을 사랑했는데요 사랑이란다 거란 건 생각만 알자 해도 가슴속을 맺혀있는 땡했어? 언제 땡했노? 어떻게 해요? 오빠 미안! 왜?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땡한 것 같으세요?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? 그걸 아세요? 숨 차 죽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세요 알겠어 70대가 올게요 누님 70대가 오세요 아이고 박수 보내주시죠 잘하셨어요 받은 blaming 두 exchange 예전주가 비행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